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잠깐 기다려줘 지금 데리러 갈게 왜 자꾸 울기만 하니? 말해 말해 어디에 있니?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두고 갈거니 집으로 데려다줄게 가장 가장 바람이 잘 오니까 너를 울리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? 너는 모르지 너는 모르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맘 걸음이 늘 걸음이 늘 내가 먼저 가지 못했어 내 자리 빼긴 아픈 사랑해 너의 웃는 모습이 너보다 예쁜지 그 사람 그 사람 아니게나 아니래 천만 천만 야 아무것도 나 우지 이uckt 이aining 이 길은 무엇을 다시부터 하나만 하는데 사랑해줘 사랑해줘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당신이 나 대신에 가진 나의 그녀를 앞으로 다 생각하여 안 돼요 사랑해줘 내 말도 몰라주는 그녀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니까 나보다 사랑해줘요 당신이 나의 그녀를 당신이 나의 그녀를 마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